4월 18일 화요일 애프터마켓 브리프 시작합니다 홍혜민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 은행들의 실적 발표를 확인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선물 어떻게 움직임 나타났는지 바로 확인해보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0.3% 안팎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러셀 2000이 1.22% 상승 마감을 하면서 1,800선을 돌파했습니다 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어제 또 유가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WTIU 한때 80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에너지 업종도 어제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마감으로 넘어가 볼까요 3대 지수 다시금 빨간불이 들어왔죠 3대 지수 선물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수의 기업들 실적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다시금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감 후 빅세븐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화면에서 전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현재 마감 후 빅세븐 종목들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주가 흐름을 주목해 볼만 했는데요 두 기업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검색 엔진을 이제 구글에서 MS의 빔으로 바꾸겠다 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흐름이 엇갈렸는데요 이 소식 때문에 구글의 주가는 2.66%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0.93%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마감 후에는 두 기업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경우에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무려 93%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MS, 빙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빙의 도전이 거세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검색 시장에 과연 새로운 바람이 불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제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이 공개됩니다 어제는 1.11% 정도 상승 마감을 해줬고 현재는 소폭의 또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그래픽카드의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1% 가까이 올라줬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빅세븐 종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마감 후 주요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정말 몇몇 은행들의 실적이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지난달에 일단 자금 유출에 시달렸던 기업입니다 찰스슈압의 경우에는 우려와 달리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순이익을 공개를 해줬습니다 다만 고객 예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대비 10% 정도 줄었다라는 소식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좀 우려감이 컸던 기업이었다 보니 분기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점이 크게 호재로 작용한 상황이었습니다 주가 흐름 다음 화면에서 좀 살펴보면요 어제 찰스슈압 4% 가까이 상승 마감을 해줬고 현재는 또 소폭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M&T뱅크도 어제 개장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7% 넘는 상승 마감을 해줬고 현재도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또 주가가 9% 넘게 하락한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세계 최대의 수탁은행이죠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어닝 미스가 났고요 그러면서 주가 9% 넘게 급락 마감을 했고 현재는 저가 매수세가 일부 들어오면서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개장 전에도 은행주들의 실적이 일단 이어질 예정인데요 골드만삭스를 필두로 해서 벤크 오브 아메리카, 벤크 오브 뉴욕 멜론까지 모두 개장 전의 실적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존슨앤존슨, 그리고 방산업체죠 로키드마틴과 물류 리츠 회사인 프로 로지스까지 모두 개장 전의 실적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감 후 이슈 종목은 오늘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물류 회사입니다 JB헌트가 어제 또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선박 수요가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과 임금과 유지 비용은 반대로 상승했다는 점들이 여러 가지로 좀 겹치면서 악재로 작용했다라는 해석은 나왔습니다 주가도 실적 실망감의 1.75% 정도 현재도 하락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를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도 정말 실적들이 바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기업도 있긴 했지만 대형 은행주들의 상황을 시작으로 해서 일단 대체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현재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분석가가 경고를 한마디 내놨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실적 선방으로 투자자들이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한 건데요 미국 증시가 약세장을 탈출하기 전에 적어도 한 번 정도의 폭락은 더 있을 거다라고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One more big drop left 그러니까 약간 영화 아저씨의 명대사가 떠오르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 한 마리 더 남았다라는 좀 의미심장한 무시무시한 발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 증시의 폭락을 가져올지 물론 아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당장 다음 주에 또 24일이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실적도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로 아직은 실적 시작을 나타내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적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고 투자에 뛰어들기보다는 조금은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어제 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월 18일 애프터마켓브리프였고요 저는 홍혜민이었습니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하고 투자정보천국 채널계에서 푸짐한 선물 받아가세요 매월 구독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 갤럭시 버즈 프로 시집의 영화 예매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등 선물을 드립니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 헤븐 상담 crispy 자막 제시